바지가 양복 한 벌이 들어왔는데요. 바지를 보면은 바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체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 기장이 커요. 그래서 기장을 줄일 겁니다. 초고급을 위주로 해서 자세한이 찍겠습니다. 바지를 줄일 때는 기장을 먼저 잘라냅니다. 기장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지금? 바지 기장을 같이 놓고 시접을 2인치로 줍니다. 바지 시접을 이거를 잘라면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 그어진게 조금 틀어지게 그어졌으면 잘라내면 빠른하게 잘라내면 되겠네요. 이런건 버리고요. 꺾임선에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건 지금 8인치 반 정도 되더라구요. 기장이 8인치 8분의 5 4분의 3이네요. 8인치로 할거에요. 한 4분의 3 정도 줄일 겁니다. 요즘 기성복들이 보면은 7인치 4분의 3이 나옵니다. 일단 뒤집구요.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많이 줄여듭니다. 이렇게 많이 줄일거에요. 이런것은 재단을 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재단하는가 그것을 초보자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재단을 것인가 잘라낼 자리를 표시를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이걸 뺍니다. 일단 뒤집어야 되겠죠. 다 뒤집어졌으면은 이게 허리가 조금 커요. 한 1cm 정도. 그래서 허리를 한 1cm 정도만 줄일겁니다. 약간 좀 크더라구요. 그러면 기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는 겁니다. 허리를. 이거 하나 정도만 따줘야되요.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밑에 삭지마라고 붙여놓는데요. 이거 떼어내버려도 됩니다. 붙일 필요 없어요.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막 삭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삭지마라고 붙여놓은거거든요. 여기 잘라내버리고 오바럭 쳐버릴거에요. 여기 오바럭 이렇게 칠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따는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을 박혔잖아요. 손긋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이렇게 푸러지죠. 이렇게 쭉 따면 됩니다. 이렇게 쭉 따면 됩니다. 이렇게 쭉 따면은 딱 푸러지면 되요. 이렇게 쭉 담아면 딱 푸러지면 되요. 이렇게 땄죠. 그 다음에는 허벅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로 박혔잖아요. 요 위쪽이. 이쪽이 두 줄이 박혔으면은 위쪽에서. 밑에서 두 줄이 박혔으면 밑에를. 이렇게 다 잘 안빠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똑같이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도 잘 안되면은 다시 해야 되겠죠. 먼지가 깨서 그런데. 반대편. 여기는 한 줄로 박혀있고 여기는 두 줄로 박혀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깨가지고. 뚝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했으면은. 밑단 정리하고. 뒷판 뜯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겹쳐있네요. 펴져야 되겠죠. 나중에 다른 일에 생각해서. 그래서. 표시를 했으니까. 아까 밑단 꺾은 표시를 했으니까. 밑에서 꺾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2인치 표시를 했는데. 표시가. 잘 안됐나봐요. 표시가 되어있죠. 2인치. 정도. 2인치. 2인치. 여기를 딱 잡고. 딱 놓고. 여기를 잡수도. 딱 잡고. 반대편. 여기로 가버려. 나중에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뒷판을 펴줘야. 재단할 수가 있잖아요. 배달할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닦을 펴줘요. 지갑을 펴줘야. 최강을 빼요. 수단의 대단할 수가 있잖아요. 기간을 펴줘용. 아저씨. 그렇지만 안전하게 벽을 썰어. 이제 옷을 줄일 때에 핀으로 찔릴 때에 어디에 얼마만큼 재단을 해야 되겠다 천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대단히 조금만 잘못돼도 박을때는 좀 잘못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1cm 줄이니까 이 정도 잘 이렇게 됐을 때요 보통 옷은 이렇게 줄여 입으면 안됩니다 근데 이 주름이 있는 바지인데 뒷판에서 좀 땡기게 해가지고 힘을 좀 맞게 하기 위해서 이게 놨을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이정도 놓으면은 힙에서 당겨주면서 이제는 앞판 여기 뒷판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초보자들도 누구나 수선집에서 고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밑이 너무 지금 옛날 옷이라 깁니다 지금 보면은 5인치가 나옵니다 5인치 좀 쳐버릴거에요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로 4인치 반이나 4인치 4분의 1정도 이정도 쳐버릴겁니다 그럼 한 1인치가 세져나가는거죠 시점으로 반드시 여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자로 오비까지는 딱 일자로 그대로 딱 늘어두고요 여기서 갈 때는 그대로 쭉 가면서 여기는 1cm만 남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힙을 보면 이쪽이 좁은 듯 하죠? 앞판 보다는 더 적을 거에요. 안 그러면 앞판 쪽에 같이 줄여야 되는데 앞판 뒷판에서 당겨서 주름이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8분의 3 좁일 거에요. 잘 됐을 때,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여기가 무릎선. 여기가 무릎선에 표시가 되어있네요. 무릎선. 거의 일자로 가보면 안되고요. 2폭하고 2폭하고 무릎선에서는 좀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나중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올려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나머지, 남는 양을 지금 쳐내 주는 거에요.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위로 올라갔죠? 그래도 좀 올라간 듯 합니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몇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선인데 여기를 완성선으로 잡을 겁니다. 이 정도가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2인치가 없어지면 많이 없어지는 거에요. 여기가 좀 빤드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넣고, 밑에 치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 1cm만 넣고 잘라 버리세요. 으음. 물 nad OK. 저기 Studio. 어떠니 다시 잘라 버려주세요. 으음糊이 좋겠습니다. 하나 기체한 사람들. 지성복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앞판에서 여유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덜 주고 뒷판에서 많이 주고 근데 이건 지금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름이 많이는 들어간 게 아니고 1인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주름이 여기 보면 주름이 1인치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앞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판을 좀 쳐낼 거예요, 밑선은. 그래서 여기서는 8분의 3 치고 여기서 다른 옷 같으면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많아서 양이 앞판에가 좀 많은 데 돼서 앞판을 좀 쳐내볼 게 있습니다. 밑도 좀 너무 길어서 약간 좀 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오라가 벨렁거리면 오바락을 못 치거든요. 오라가 달려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거 재단이 끝난 겁니다. 이곳은 그대로 오바락을 쳐 가지고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장이 있거든요. 가지가 두 장이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해서 끝났고 오바락을 쳐서 받기만 하면 되고요. 이거 한 장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허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힘만 커요, 이렇게. 이거 지금 재단입니다. 근데 거의 똑같죠. 계라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먼저 표시를 해 주고 뒤에 처넣을 때 양을 바지를 줄일 때는 항상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장이 커서 1인치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줄인 만큼 빼어내고 바지는 양복바지는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면 이걸 쿠세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붙인 필요 없습니다. 이거 70년도 60년도에는 바지 하나 꼭 입고 그래서 붙여 가지고 입었는데 요즘 이런 거 안 붙입니다. 이거 이제 달아지면 거기가 달아지라고 붙여 놓은 거거든요. 꼭 그렇게 붙여 주면 좋겠지만 수선하면서 그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수선을 수십 년을 해봤지만 구세설이 안 붙어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전 까다로운 사람 앞에 붙여줘야 되겠죠. 각종의 사례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원래 박아졌던 선이 이 선입니다. 이렇게 박아졌던 선인데 제가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여기는 한 2인치 정도 되죠. 굉장히 밑이 깁니다. 저거보다 한참 길어요. 밑이 많이 긴데 사진을 보면 좀 너무 많이 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조금 덜 쳐주는 거죠. 거기서 거기는 여기도 한 2인치 더 칠 겁니다. 이 정도로 찾아볼 거예요. 굉장히 크죠. 안쪽으로 줄여도 1인치만 줄일 건데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릎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다른 옷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났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여기 훨씬 더 높죠. 무릎선이 자연스러운 선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 없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거라 slows 금adaş 좀 긴 거 같은데요. 너무 긴 거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차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치면은 나중에 보면은 앞판하고 안 맞거든요. 편해 붙기 때문에. 그럼 앞판이 적어요. 그러면 당겨서 박으면 됩니다.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많이 차이나죠 이렇게?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뒷판은 여기가 지금 바이옷이기 때문에, 정바이옷이기 때문에 쭉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쭉 당겨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쪽에 파카렁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여기 선 보고요. 이렇게. 지금 저 옷 패턴하고 이 옷 패턴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재단했던 옷은 여기가 폭이 굉장히 넓었는데, 이 옷은 여기가 넓지 않습니다. 아까 뒷판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만 쳐주는 거고요. 1인치 까지 정도로 까고요. 지금 아까 저 방금 전에 했던 옷보다는 훨씬 걸치죠. 여기만 약간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재단했다고, 이 옷하고는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패턴 띄는 방식이. 검정한 도 exploringúblic 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쭉 맞을 consulting care system. 굉장히 леж diversothes 시장 ciel. lotta it is this time. 그리고adura of the whole book station. 지금 이렇게 놓고. 이것은 뒷판을 많이 쳐냈구요. 이것은 앞뒷판을 똑같이 쳐냈습니다. 오버락으로 쳐가지고 박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박어왔거든요. 박어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뒷판은 많이 잘라내버리고 앞판은 덜 잘라내기 때문이에요. 고마대가. 앞판은 크고 뒷판은 적었어요. 쫙 늘려서 전체적으로 늘려가지고 딱 박었거든요. 안 늘리고 이렇게 박으면 한 요정도 적습니다. 쫙 늘려가지고 박으면 별로 회시가 안 나요. 그래서 다릴 때게 여기다가 쫙 늘려서 다려줍니다. 그리고 기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뒤집었을 때 뒤에서 엉덩이가 안 들어가요. 안그러면 엉덩이가 뒤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죽였으면 더 놀아줍니다. 양파와 오늘이 불가능하지만 부족해서 그녀를 두고 올려주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먼저 밑단을 꺾어줍니다. 갈리기 전에 여기가 일자로 나와야지 이렇게 덜 가면 안됩니다. 여기가 일자로 잘라줍니다. 아멘 길자로 나왔네 길자로 여기 길자로 당맞이 되니까 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배울 때는 이렇게 4쪽이 맞아야 돼요. 근데 배나온 사람들 기준으로 하다보면 뒷판이 큽니다. 주머니를 짤 때에는 이쪽에서 2인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고 큰 사람들은 이쪽이 넓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한가운데 들어야 되겠죠. 맞춤으로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뒷판이 더 크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다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재봉선이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맞춰가지고 초보자들은 모르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감각으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돼요. 재봉선이 돼요. 이렇게 쭉 빠르게 가서 앞판부터 당겨주고요. 고쳤을 때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밑에다 넣고 아이소를 여기다 넣고 이 안쪽에 있는 놈. 이쪽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다 아이소를 넣고 이렇게 해서 빼내 줘야 이 곡선이 나옵니다. 그냥 힙이 없는 사람들은 힙이 이 시골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옷이 잘 나오는 옷입니다. 잘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이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이 잘못 고쳐진 거예요. 그대로 뒤집어서 놓고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잡고 이렇게 하라고. 주름을 잡고 딱 닦아주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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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스트레스 위에서 위기 우선수 부분으로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돼요. 저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했기 때문에 안쪽에 실을 빼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직선이 안나왔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 같습니다. 이 곡선이 나와야 된다 이 곡선 양상. 그 다음에는 오른쪽부터. 지금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는 바지는 여기 지금 반이 지어져 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반이 지어져 보지데 앞 고마대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까지만 눌러주니까요. 빨리 벗고. 에름을 조금. 한 몇 추만 더 시간을 줬다가. 항상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항상. 연자고 여자 옷을 입으면 그게 제일 잘 나와야 됩니다. 앞 고마대 밑에가. 항상 여기가 이렇게 달해지는 거에요. 이렇게. 스팀가름이 쓸 때는. 스팀을 너무 많이 준다고 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스팀이 조금씩 줘가면서도. 그거만 딱 눌러주면 되는거에요. 스팀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다려면 되는데 여기가 주름이 져서 내가 다려버렸습니다. 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주름바지를 고쳤을 때는 이렇게 땅은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땅이 반드시 났을 때 이걸 누르지야됩니다. 반드시 잡고 끝까지 가지마 그러면 끝만 이렇게 끝만 일자로 다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보면 일자로 딱 안 떨어지잖아요. 멸치가 와서 끝에만 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잘 떨어졌죠? 옷을 입었을때 여기가 전혀 구겨진게 그런게 없어졌는데 반드시 다하게 딱 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죠? 다른걸 하나도 다려보겠습니다. 한 번이 또 있죠? 두개 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초보자들 하는 것은 칼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주면 주머니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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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감으로 딱 맞춰야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으로 딱 맞춰야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술을 많이 철해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최대한 뼈는 뼈는 데까지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에는 그릇을 넣죠. 이 고기는 고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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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고기에는 고기에는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에는 고기많에 넣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